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, 숨으시려면 좀 찾기 힘든데 숨으시든지. 아니 이렇게 찾기 쉬운 데 계시면 어떡합니까? 덕분에 좀 고생했습니다. 왜 왔어? 이거 재산에서 반려됐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선생님처럼 유능한 분이 국가수를 떠나면 안 되죠. 내가 결정한 일에 네가 왜 나서? 겨우 멘토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도망가시기에요? 선생님이 말씀하신 법의관의 신념에 뭐 이런 거예요? 난 어떡하라고요? 사람이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요? 아, 그리고 도망을 갈 거면 좀 따뜻하고 괜찮은 데로 가든지. 이렇게 꽁꽁은 저수지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뭐 빙어 낚시 뭐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? 누구랑 얘기하니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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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